20번 부활 이 부활은요 아픈 환자가 회복된다 우리가 암장 이 시간 끝나면 암장 공부를 할 건데 암장에서는 20번과 2번이 아주 한성으로 같이 붙어다닙니다 그래서 20번을 키워드로 생각해서 상담할 때는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암장에 안 있고 본 카드에 나왔다 해도 그냥 좋은 생각으로만 좋은 뜻으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해도 좋다 이름은 그래도 부활이니까 제목이 부활이니까 부활이란 것은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는 저보다 이 나팔을 불고 있죠 예고한다 기적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 기다림 개시 기도 예언 언총 치유 기적 메시지 아주 좋죠 저보다 기적을 준다 좋은 쪽으로 메시지도 준다 언총을 준다 치유 몸이 낮게 한다 몸을 낮게 한다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 카드는 노란색 검이니까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빛이 보인다 노력하면 꼭 이루어진다 그런 키워드를 가져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만 주는 게 아니고 노력한 대가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빛이 보여서 좋다 지금은 막 어렵게 살고 앞이 내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내가 이대로 가서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 보통 사람들이 좀 절망 속에서 많이 사시는 분들은 이 카드를 떴다 왜냐하면 빛이 보이니까 좋다 너무 실망을 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해도 좋습니다 진보 발랄 항상 성급한 개입 모든 것이 너무 성급하게 서르지 마라 천천히 왜냐하면 빛이 보여서 좋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나팔 예고 성고 금으로 변함 연금술사란 말이죠 또 말도 잘한다 무언가 만드는 거죠 연금술사 새로운 것으로 한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 할 때도 이 카드는 그런 말도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물질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검으로 변한다 두 개의 물질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아주 좋은 거죠 메세지 소문 항공 우주 인터넷 전화 전신 통신 TV 라디오 이거는 다 지급도 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할 때도 되고 완전 연인일 때 또 부부 관계 때도 이 카드가 나왔으면 아주 대화가 잘 되는 사이입니다 의사 소통이 아주 잘 된다 대화가 잘 된다 건강으로 쓰는 기 주로 이비인후과를 많이 찾았습니다 목구멍 혀 원기 부족 두통 갑산성 신경성 건강회복 이렇게 건강으로는 몸이 아플 때 뭐 이비인후과 쪽이나 두통이나 갑산성이 있다 이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20분 부활은 그렇게 판정을 하시지 말고 그 옆에 다른 카드가 내 몸이 안 좋다는 것을 다 포함시켜 놓으니까 치료만 잘하시면 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카드입니다 20분 부활 카드는 특히 그리고 이 카드는 말 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또 아나운서나 강사들도 많이 해당되는 직업입니다 장소는 고적 고적지 발굴지 묘지 녹음실 콘서트 홀 주로 녹음실이나 콘서트 홀에 많이 해당이 되고요 아나운서에 해당이 되니까요 이 묘지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신문기자 아나운서 성우 아주 말 잘하는 직업이죠 엔지니어링 발명가 고고학자 기적 및 개시를 받은 사람 기적을 처음 한 사람 그리고 사람으로 칠 때는 욕심이 많다 욕심쟁이 이 기적을 건강에 대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카드는 100% 확실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뽑은 사람 성격으로서는 뭔가 부족해도 꼭 그 부족한 걸 다 치우려고 합니다 99%가 됐는데 1%가 부족하죠 그 1%를 잠을 안 자서도 꼭 100%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성격이죠 인내 기다림 한동안의 이별 지고지순한 사랑 연인들이 좀 이런 카드로 많이 떠요 지금 우리가 싸워서 헤어졌는데 너무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때 이 카드가 나왔다 꼭 만납니다 재해가 되는 카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암장 카드에서 아주 많이 나오니까 그냥 간단 간단 좋은 쪽으로만 긍정적인 면에서만 설명해주면 됩니다 이 카드는 나오는 카드 음악 reopening ál의raction 572 4 . 4. 5.